안녕하세요.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. 사전선거 조작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. 너무 큰 의혹이라서 기성 언론들은 모두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조금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땅히 선거라는 것은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. 그러나 순수하게 통계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살펴보면서 이건 좀 이상하다. 이건 참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.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통계적인 면에서 확률 면에서 참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.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. 첫 번째 질문은 이해하기 힘든 첫째 포인트입니다. 서울 수도권의 투표구마다 희한하게도 사전투표가 마치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여당과 야당의 비율이 얼추 60대 3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동네의 특성에는 관계없이 사전투표는 일정하게 2대 1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여당 투표에 야당 한 표입니다. 그러니까 당일 투표하고 아주 뚜렷하게 사전투표가 특성이 다른데 사전투표에는 투표구마다 관계없이 대략 여당 투표에 야당 한 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사례 가운데 하나가 동마포의 9만 3천명의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여당과 야당의 비율이 64.4% 대 35.6%가 됩니다. 대략 2대 1입니다. 물론 이런 사전투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100%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.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나 확률면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턴이 모든 수도권 지역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한 번 저런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. 인천은 63.2% 대 36.78% 여당과 야당입니다. 사전투표의 득표율입니다. 경기는 63.14% 대 36.86% 서울은 63.64% 대 36.36% 동마포는 64.4% 대 35.6% 여러분이 딱 보시기만 해도 너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. 인천과 경기 그리고 서울이 다 다르게 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어느 곳을 불문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6대 3이나 6대 4가 통계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. 이 방송을 통계 전문가들이 보시게 되면은 좀 더 명확한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질문은 이해하기 힘든 두 채 포인트입니다.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첫 채 포인트보다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. 대략 통계는 모집단이 있고 전체죠. 모집단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본집단 부분을 갖고 모집단을 추론하거나 전망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출구조사라는 것도 표본집단 모든 투표에 하신 그런 것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출구에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집단 일종의 샘플집단을 갖고 선거결과인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합니다. 이번에 사전투표율은 26.9%이기 때문에 표본집단수가 아주 큽니다. 역대 언어총선보다도. 그리고 당일투표는 83.1%입니다. 사전투표나 당일투표나 모두 샘플수가 표본의 수가 크기 때문에 모집단과 특성이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집단의 특성과 당일투표 집단의 특성과 그 다음에 모집단의 특성이 다 비슷해야 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그게 진실입니다.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의 특표율이나 당일투표의 특표율이나 큰 차이가 안 나야 된다는 이야기죠. 약간은 차이가 나겠지만 놀라운 사실은 강남, 서초, 송파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의 수도권의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 사이의 큰 특성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. 특성의 차이라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항상 여당은 일정한 비율로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높다는 겁니다. 차이도 아주 비슷합니다. 10%, 15% 정도. 제가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같은 모집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본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 상당히 이상합니다. 통계적으로 아주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. 모집단의 특성은 반드시 표본집단의 특성과 거의 유사하거나 일치해야 되는 거죠.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. 여당은 대부분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도 최소 10%에서 15% 이상 정도 압습니다. 어느 곳을 제외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균일하게 압습니다. 여기서 많은 접전지구의 승패가 결정되기입니다. 서울, 경기, 인천 등 모든 지역이 거의 비슷합니다.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고민정 후보는 당일투표보다도 사전투표가 13% 높았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일투표보다 사전투표가 16% 높았죠.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.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사전투표 결과와 당일투표 결과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이것이 통계적으로 정상입니다. 모집단의 특성과 표본집단 1의 특성과 표본집단 2의 특성은 다 비슷해야 되는 거죠. 달리 이야기하면 당일투표나 사전투표나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. 또 한 가지 특성은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60대 이상이 361만 3,713명으로 30.7%고 50대 또 선거인까지 합치면 사전투표 선거의 절반이 넘는 50.7%가 50대와 60대가 차지했습니다. 50대, 60대가 분노투표를 했다. 야당을 심판했다. 이것 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. 지금까지는 30, 40대가 대거 참가해가지고 사전투표에 사전투표 결과가 여당에 유리했다. 이런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50대, 60대가 많이 참여했는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두 표에 야당이 한 표가 나오는 그런 사전투표 결과가 나왔다. 그리고 그 결과가 당일투표하고는 현저한 격차가 났다.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. 통계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합리적 의심을 할 만큼 충분하게 중요한 그런 점이라고 봅니다.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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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